최근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치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치킨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갤러리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. 치킨 갤러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내 치킨 관련 게시판인데요. 이날 치킨 갤러리는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인 노제펜 운동, 당시 쓰인 포스터를 패러디한 치킨 불매운동 이미지가 올라와 네티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노에서 일장기 대신 치킨 사진에 가지 않습니다와 사지 않습니다 대신 주문 안 합니다와 먹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었습니다. 또 포스터 아래엔 통큰치킨을 읽고 12년 치킨 값 3만원씩 대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요. 통큰치킨은 과거 롯데마트에서 5천원에 판매한 치킨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치킨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대기업의 치킨업 진출로 소비자를 비롯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으로부터 할인 자제 요청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결국 사라진 제품입니다. 한편 지난해 말부터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치킨 가격을 1,000원에서 2,000원가량 인상했는데요. 이달 들어서 국내 치킨은 올해 세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고 교촌치킨은 일부 가맹점의 배달비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들은 치킨 한 마리 3만원 시대현실화에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.